웬컴 투 방콕! 여기 진짜 최고라니까? 이집트함이 또 다른 동남아의 고객님. 우와! 멋있지? 그림 같다, 진짜. 더 핫한 곳으로 렛츠고! 되게 뭔가 히트해. 그리고 여기서 딱 이렇게 찍찍해. 너무 예뻐. 웬일이야, 웬일이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에고, 어른 이거 다 좋아해, 맞아. 너무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너무 맛있어. 유행도 전쟁이다, 파이팅! 지난주에 이어서 2019년 10년 특집 고수 열전이죠. 네, 일단 고수 네 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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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오늘도 공정하고 냉정 평가를 해주실 100분의 판정단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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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태국 방콕 편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게스트한테 번호 받은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 봤어요. 지금 3년째 중에. 처음 봤죠? 녹화 끝나고 전화번호를 다 따는 거예요, 신주아 씨 전화번호를. 저랑 인하 씨랑 주아 씨 번호 받았어요. 왜냐면. 왜냐면 그건 사실 현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번호 받으셨다고 했는데, 성시경 씨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번호 받았어요. 저도 번호 받았어요. 저도 번호 받았어요. 저는요 솔직히 진짜로 저는 태국 방콕도 가봤고, 중국 베이징도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희 편이라서는 게 아니라,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이 없는 것이 중국의 음식입니다. 그럼요. 사실 여행이 고수라고 하면, 사실은 몇 가지 조건 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지어가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관광 책자에 안 나오는 데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주. 1년차 혹은 10번 이상 갔다 와야 약간은 고수라고 해야 되는데, 주아 씨는 뭐 4년째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완벽하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뭐 질 수가 없는 게. 아니 뭐. 여기 10년차, 11년차, 합이 21년차면은. 채연 씨가 이렇게 딱 가면, 중국에 아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팬분들이 어 채연이다 채연이다. 채연 씨는 중국에서 어떻게 불러요 이름은? 저는 차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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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슬기 씨는요? 스치. 스치. 막 쫓아오고 막 그런 거. 아니 가 있는 내내, 어떻게 지금 언니 앨범 내셨잖아요. 팬분들이 저희 여행 내내 따라다니시면서 챙겨주셨어요. 진짜 채연 누나 멋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자신 있는 건, 제가 중국 10년차잖아요. 중국이 굉장히 많은 성이 있잖아요. 제가 단 두 개 성을 빼놓고 모든 지역을 다 가봤어요. 진짜? 우와. 일단 모든 중국을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자아부심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베이징도 이번에는 제가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기 씨도 활동 많이 하셨으니까. 네.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좀 자신 있는 거는 언니 같은 경우에 큰 성들도 많이 다니시고 또 지역 지역도 많이 다니셨는데. 저는 현지에 가서도 뭘 먹고자 할 때 좀 골목 구석진 곳. 진짜 현지인들이 아는 곳을 많이 찾아가요. 이런 거. 괜찮은 인간이에요. 네. 이런 거 진짜 중요해요. 네. 시장 음식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렇지. 오늘 나오미가. 오늘 나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 좀 걱정되는 건. 약간의 호불호가 좀. 진짜 못 먹어요. 지혜지 씨 같죠? 지혜지 씨 진짜 못 먹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음식이 굉장히 누구나 다 맞을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역시 고수는 달라요. 그러면은 이 분위기에 이어서 베이징 한번 가보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베트트립이 124회거든요. 우와. 근데. 자금성이랑. 말리장성을. 놀랍게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베트트립의 최초 공개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가. 베이징 시내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만 가면. 2시간이나? 중국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베네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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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도시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현지인들한테도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이어서. 거기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거기가 곧 나올 거예요. 네. 이이지혜 씨가 갔던 중국보다. 이제 고수들 두 명이 함께 가는. 중국은 어떤지 사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번 여행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돈이죠. 좀 싸게. 가성비. 네. 가능한 한 가성비를 좀 줄이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비용까지 이렇게 경쟁력이 있으면. 저희 배체 투어에서. 배체 투어에서.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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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체라는 줄 알고. 배체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았지만. 없지 않아 있네요. 배체입니다. 어쨌든 중국 고수가 알차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체 투어. 함께 떠나보시죠. 배체예요. 배체요. 지금. 슈퍼. 어어. 으어어어. 씨앗. 배체요. 으어엉. 티시앗. 티시앗. 이모. 그 offenses.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현행이 180cm! 우리가 여행을 가니까 경기 내기 한번 가볼까? 가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저희가 내기를 했어요. 경비 내기. 경비 내기? 네. 우와, 저거 뭐야. 다행이다. 안 돼. 누가 이거요? 거의 매일 쳐요. 잘 먹겠습니다. 저렇게 돼요. 189룸 친다고? 원래 거의 2장 쳐요. 이틀부터 굶을 예정이야. 괜찮아. 뭐든지 머밀 거야. 틀났다. 그러면 첫날은 베이징 거리도 걷고 베이징에서 대표적인 음식도 먹고 너도 자금상 가봤다고 그랬지. 안에 문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성도 있고 이래서 엄청 커. 그걸 다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핫스팟 장소가 있어. 우와, 역시 고수들은 달라. 중국 시내에 맛집 투어. 멋진 뷰가 있는 카우야도 내가 손에 찍은 거를 자신 있어. 나는 자신 있어. 마라샹 거도. 마라샹 거도. 마라샹 거도 말도 안 돼. 현실류를 좋아해요. 공수. 마라샹 거때문에 제가 대림동에도 가고 건대에도 가고 한 번도 안 와. 마라샹 거때문에 제가 처음 봤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두 번째 날은 안 알려진 곳을 원하거든요. 고북 수진이라는 곳 아세요? 아니, 나 거기 가방 칭소해. 여기가 이 곳이예요? 제가 찾아낸 곳이에요. 저기 저 고북 수진을 만리장성이 이렇게 품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 삶은? 이게 뭐야, 이 삶은? 영화 보는 거지. 드라마 같은 거 찍을 때 세트장 같다.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게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중국에 많이 가봤고 활동도 많이 했고 현지 친구도 있고 전문 앞에 있는 큰 길, 대가 이게 들어가 있으면 오리국이구나. 자, 이 반다. 전티, 전티 잘하는. 다 더 먹었건데? 전기 전통. 네. 맛있겠다. 저거 너무 나와. 어쩔 수 없지, 뭐. 먹어야지. 중국 음식은 제가 또 고소하네요. 레일라이 크리츠의 트럭! 시작합니다! 가자! 가자! 귀여웠다. 자유롭다. 레이징이다. 레이징 속삭했어요. 마치 처음 와본 사람 마냥.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관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돈은? 아, 맞다. 그리고. 안쪽 기억이 생각났어. 어디서 나올까? 주시오. 어디서 나오냐며. 주시오. 두두키 준비했어, 두두키? 따단. 맞지 마세요. 잠깐만요. 아니, 이거 제가 다 경비를 처리할 건데. 할 건데. 우리 하루에 쓰는 경비를 10만 원 이하로. 10만 원 이하로. 아, 꼼수로 쓰시네. 근데 저는 언니 제가 사전에 알아보니까 진짜 마음껏 신나게 써도 1인당 경기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잘 조율하고. 잘 조율하면 되니까 어쨌든 일단 받아야 되겠죠, 제가. 대신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이 돈으로 우리 일본 여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데 철도를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다고 해가지고 나도 오늘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나오면 이미그레이션에서 나오면 바로 여기. 매징도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공항철수가 되게 잘 돼서. 힝그린 씨가 있네. 하긴 영어도 잘 몰라. 여기 동즈만까지 가면 되거든. 25위안. 한 사람당 25위안. 아, 나이스. 여기 동즈만 있고 50위안 거슬러 받았습니다. 투자. 성공. 택시를 타면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한 명당은 4,100원? 야, 날씨 좋았네. 네. 왔어, 왔어. 근데 여기가 전문대가라는 곳이거든. 여기가요? 여기가. 왜냐면 전문 앞에 있는 큰 길. 그리고 대가. 전문대가. 진짜 전문대가인데 여기가 되게 오래됐대. 천원문 광장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데인데 천원문에 왕이 살고 있는 데잖아. 그니까 왕도 일로 행차를 하고 여기 자체가 한 600년 전. 명나라 때 이게 조성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이 돼서 대규모 그런 상업 거리 같은. 되게 크면서도 거리가 엄청 깨끗해요. 응, 맞아. 저쪽은 기본 몇백 년이니까. 언니, 이거 봐. 전차. 우와, 귀엽게 생겼어. 드라마 너무 많이 봤나? 안녕. 안녕. 애기들 봐. 안녕. 아, 타지는 않았어요? 네, 보기만 했어요. 저는 할 게 많았거든요. 아, 배고파. 뭐 이것저것 좀 사 먹었으면 좋겠다. 자, 시작됩니다. 슬기 배고파 나왔어요. 네. 어, 벌써요? 벌써 갔다. 걸어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거리. 저거 뭐야? 지금 향이 좋은데? 탕후루라고. 우와. 저 과일을. 왜 우리 그거 있잖아. 퐁듀처럼. 초콜릿 퐁듀가 아니라 약간 설탕 해가지고. 아, 네. 아, 맛있겠다. 그거랑 같이 먹는 거지? 탕후루 이거 ASMR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리, 소리 예쁘게 나는 거. 아, 그다, 그다. 먹어본 적 있어? 아니, 먹어봐봐. 이거 느낌 되게 신선해, 내국. 네, 하아. 네, 하아, 네 하아. 이거 돈 벌어져? 多少钱? 10. 10. 10. 10. 나, 이거는? 네, 일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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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무 열매. 언니, 근데 우리가. 일단 깨 들은 거. 먹어보자. 너의 콩 묻은 돈이 또 나갑니다용. 소리가 너무 좋아. 이거 진짜 1인방송 하시는 분 ASMR에 다 타고는 무조건 나와요. 음. 안에 파티 들었다. 맛있어. 겉에는 되게 달달해요. 안은 또 되게 새콤하고. 되게 새콤달콤한 사과 플러스. 자두. 바삭한 자두. 그리고 깨 있는 거는. 야, 조심해 목자 찔린다. 너무 깊은 것 같다. 깨 있는 거는. 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새콤하면서 또 더 달콤해요. 이거 별미다. 이거 약간 새콤달콤해요. 그것도. 왜 우리나라 옛날에 잡살 떡 이런 것처럼. 여기 이거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팔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겠다. 과일을. 네. 달달한 게 또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예쁜 거리도 걷고. 달달한 것도 먹으니까. 너무 좋다. 진짜 기분 좋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오면 또 들려야 할 곳이 있거든. 피규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곳이 있거든. 어? 피규어를 만들어주다고 해. 피규어를 만들어주는? 가보자. 이런 것도 재밌어야죠. 저런 거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조전자 사와야지. 고마워. 고마워. 약간 남대문시장, 본대문시장 이런 느낌. 근데 확실히 색감이 확 달라. 약간 화려하지. 나 이거 좋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바로 만들어줘. 우와. 우와. 비슷하게 만들어줄까? 궁금하나.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만드시네. 저예요. 본인 얼굴을? 그 자리에서. 사진으로도 가능하고요.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똑같아. 저 몸만, 바디만 고르면 돼요. 우리도 한번 만들어볼까? 일단 해보죠. 일단은 우리의 몸를 골라볼까? 슈퍼맨에다가 할 거야. 너무 여자에서 한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 루피. 아, 루피? 오, 루피. 너 원피스 좋아하지? 비슷하게 만들어줄까? 궁금하나. 하다가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응. 찰흙으로 만드시네요, 찰흙으로. 아, 기본적으로 얼굴 틀은 있구나. 오. 기본 얼굴형 틀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제 얼굴형에 맞게 지금. 표정을 잘 짓고 계셔야 돼요. 어? 예쁘게 했어야지. 진짜 너무 신기해. 오, 비슷해. 동자다. 닮았어요? 아, 궁금해 죽겠네. 시안,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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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옆에 계신 분들이 막 되게 만들고 있는 거 닮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만들어질까 봐 걱정돼. 나 지금 보이질 않아요. 엔진 까이브 디얼. 아, 보조개 보이나? 아, 보조개 보이나? 아, 저기 있어. 저기서. 저번에 가다가. 저번에 가다가. 저번에 가다가. 저번에 가다가. 저번에 가다가. 뭐지? 이쁘게 보여야 이쁘게 해주시니까. 아,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 이쁘게 만들어주실 것 같아서. 어? 코가 나랑 똑같은 것 같아. 진짜 코가 똑같은 것 같아. 그렇죠. 나도 코는 똑같이 만들어주신 것 같더라고. 좀 신기해. 뭐지? 이상한 느낌은? 와, 진짜 신기하다. 아, 저 머리 똑같이 작게 해줘야 해. 오, 똥같아. 오, 똥같아. 저는 슈퍼맨이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그냥. 궁금하다.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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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잖아, 슈기야. 우와, 우와. 뭐야. 뭐야, 뒷모습이 언니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얼굴 비대칭까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궁금하다. 하나, 둘, 셋. 짜잔. 닮았나요? 어? 안 닮았네. 죄송합니다만. 아, 코는 닮아야 돼, 코는. 묘하게 닮았다. 묘하게 닮았다. 되게 디테일하지 않아? 나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했어. 아니, 너무 웃겨.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에 내 얼굴에 붙어있을까 봐. 너무 웃겨. 아, 저거는 얼마 정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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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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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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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백? 오,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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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재밌었다. 7시. 우리 그러면 다 만들었겠다. 나 배 너무 고프거든. 유명한 카오야가 있어. 카오야 지금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가보자. 가야겠다. 갑시다. 고고고고. 우리가 베이징 왔잖아. 베이징에 왔으면 베이징 덕을 먹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베이징 덕을 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온 곳이 이곳이야. 이게 600년 된 베이징 덕. 그러니까 600년 전통 집이에요? 네. 한국 유학생들이 제일 맛이 좋다고 손꼽는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오늘은? 아, 이런 데 가봐야죠. 네. 저 전문 대가에 있다는 거죠? 아, 맛있겠다. 우리가 오늘 먹을 건데 이거거든 베이징 덕. 화, 향, 수, 가오, 야. 아, 이런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자 이게 오리고기야. 이게 오리라는 한자니까 이 모양만 기억하고 있으시다가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아, 오리고기구나. 베이징 덕이 카오야인 거예요? 카오야. 카오야. 네.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가지. 이것도 이 한자 밑에 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치즈. 가지라는 한자예요. 한자만 몇 개만 외워도 밥 먹기엔 좀 좋으니까. 58원이면 만 원 좀 안 돼요. 만 원 좀 안 되는 거니까. 이 가격이 지금 218 위안이야. 한국은 보통 한 6, 7만 원 정도 하죠. 그럼 이게 한 4만 원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반값에 먹을 수 있는 거라서. 화덕으로 저렇게 기름을 쭉 빼서 껍질에 기름을 담아요.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이거 버려! 이걸 직접 이렇게 앞에서 해주다니. 되게 부드러울 것 같아. 아, 진짜. 이름이 그래서 나왔네. 모형 같다, 모형. 우와, 기름 봐. 맛있겠다. 침 올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잃을 것 같은데. 이 요리의 향이 꽃잎처럼 흩날리고 있어요, 지금. 이 표현은 무엇? 아름다움. 어. 좀 전에 접시에는 가슴살을 이렇게 썰어서 그 위에 껍질을 덮은 거고. 지금 하시는 거는 다리살을. 그러니까 부위가 달라, 지금. 빨리 드세요. 흥이 찍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딱이야. 왜 자꾸 침이 나와. 엄마가 남들이 먹는 거 보고. 침 올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괜찮아, 언니. 우리가 먹을 거니까. 카오야가 218이었잖아. 근데 나머지 먹는 부재료는 추가 요금이 좀 있어. 어우, 엄청 예쁘게 돌아오네. 메인 생각에 정말 메인은 이 껍질이야. 껍질을 못 먹으면 안 돼.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 근데 언니, 이건 뭐예요? 설탕인데. 설탕이에요? 먹는 방법 중에 이 껍질을 설탕에 찍어먹으면. 별미야. 껍질이 왜 나 이게 되게 맛있어. 일단 작은 거부터 도전. 찍어서. 음. 물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런 맛이구나. 맛있다. 이거를 설탕에 찍어 먹으면. 정말 달고나 같은 맛은 있어요. 달고나. 입에서 그냥 사르르 녹는. 달콤고소. 맞아요. 달고나 같은 맛은 있어요. 달고나. 입에서 그냥 사르르 녹는 이런. 설탕물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 그냥 되게 건조해 보이잖아요. 뭐. 윗끼 하나 없이 되게 건조해 보이는데. 씹으면서 고기에 육즙이 확 나오고. 응. 씹으면 씹을수록. 물이 계속 나와요. 육즙이.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 너무 맛있어 이게. 늦게 왔어.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 맛있다. 입맛을 다시고 있다. 가슴살은. 담백하죠? 가슴살은. 설탕이 더 필요하네. 원래 다리살이 부드럽잖아요. 가슴살은 약간 뻑뻑하고. 근데 왜 이것도 이렇게 부드럽지? 보통 내가 알던. 가슴살의 그 뻑뻑함이 아니지. 흠이 아니지. 응 맛있어. 가슴살이 다리살 같았어요. 응 맛있어. 보통 입을 뭔가를 넣었을 때. 몇 번은 씹어야. 응 맛있어 이러는데. 이거는 딱 넣자마자. 응 이렇게. 바로 느껴져. 그래서 알겠어. 왜 여기다는 껍데기를 얹어주고. 여기는 그냥 주는지. 이거는 같이 이렇게. 먹어야 조화가 어울리고. 이거는 그냥 먹어도 충분히. 기름진이니까. 아우. 아우. 곱다고. 육충진이라서. 다 같이 싸갈건데요. 밀전벽 싸서 먹어야죠. 저는 입으로 싸 먹습니다. 고기가 좀 많으니까요. 오이를 넣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파를 넣습니다. 얘를 살짝 찍어줘요. 아이고. 근데 저 집은 같이 먹어도. 이게 육즙과 고기가 너무 잘 어울려져서. 보통 잘라 먹거든요 저렇게. 슬기씨는 그냥 이원인 스타일이죠. 한 마리.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이거구나. 이 맛이구나. 한 마리 혼자 다 먹을 수 있지. 안 돼. 네. 안 돼. 하나도 안 먹네. 맛있어.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햄버거처럼 이 안에다 넣어가지고 만들어 먹는 거야. 저것도 진짜 맛있어. 저 빵도 맛있단 말이야. 빵이 저렇게 예쁘게 생겼네. 파져 있네. 아이고. 오리버거. 네. 오리 햄버거 같은. 역시 고기를 많이 넣어야 돼요. 고기사랑. 베이징 덕 버거. 너무 맛있어. 제가 알던 베이징 덕 맛이랑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담백하거나 잡내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기가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화덕으로 굽는 거는 똑같은데 다른 집 같은 경우는 불 위에서 직접 굽거든. 근데 여기는 열을 이용해 가지고 굽기 때문에 기름이 쏙 빠집니다. 빈색하기도 하고 기름맛도 없어지고. 근데 오리 머리를 안 자르네. 왜 그럴까? 이거는 궁딩살인가? 어? 얼굴이다. 덮어놓은 거예요? 네. 얼굴을 반으로 쪼개 놓으셨네. 중국 활동을 되게 오래 했는데 저는 좀 약간 아직까지 잘 못 먹어요. 슬기 씨. 슬기 씨. 슬기 씨 갑니다. 굴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통째로 먹었나? 예뻐요. 바삭한데요? 최윤 씨 그렇게 많이 먹어도 저건 못 먹어요? 네, 아직까지. 얼굴은 제가 도전을 마치 못하고 있어요. 난 그래도 이렇게 보면 덮어놓거든, 눈을. 못 마주쳐서. 눈이 다 탔어요. 볼 수 없는데? 이 지금. 어머. 저 날 밤 빼먹은 거니 지금. 어머, 슬기야. 어머, 야. 슬기야. 어, 가져 나왔다. 시식. 생강이 있어요. 얘가 약간 알싸하게 좀 이를 씻어주는 것 같아요. 생강과 매운맛이 조금 그런 느끼함을 어떻게 보면 좀 잡아줄 수 있는. 중국의 볶음 요리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기름이 느끼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동기밥 먹고 싶다. 나도. 흰밥. 딱. 후얀. 싼 요망. 응. 부모님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하시니까 다니시기에는. 네. 진짜 중국 무협영화. 진짜 중국 무협영화. 사람이 밥 먹는 거 같지 않아? 그러다가 들어가지. 악당들 오면 젓가락 던지면. 팔이 딱 잡고 팔이. 끝. 하하하하하하. 마이크야. 샘았다. 이 원일파야, 이 원일파. 그러네. 저렇게 먹는지 몰랐어. 너무 무서워. 잘 먹었다, 배부르게. 중국에 랜드마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자금성이죠. 그치? 자금성을 걸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 사람 많아. 그치. 사람 너무 많잖아. 이거를 우리는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곳을 볼 거야. 바로 그곳이 쭉 있어. 이게 무슨 공원이에요? 아, 좋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남산이에요. 네, 걸어 올라가는 데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충분히 걸을만 하구나. 옛날 황시를 보면 적들 들어오지 말라고 찾아야 알지? 네, 땅 파는 거. 파다 보면 너무 많은 흙이 생기잖아. 그거를 썼다 보니까 이 산이 생긴 거야. 헐. 인공산이에요? 인공산이고 이 정원이 생긴 거지. 오. 식사. 물길을 만들려고 하다가 파는 거. 파는 거. 하다가 옆으로 치우고 옆으로 치우다가 산이 된 거야. 자연적인 산인 거 같아. 그치? 중국 스케일은 무시 못 하는 거 같아. 황시일이 얼마나 컸으면. 그 해자나 또 얼마나 컸으면. 땅을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큰 정원이 또 만들어졌겠어. 그러니까 중국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많은 관광지이기도 하네요, 이게. 근데 저기를 예전에 황제들이 걸었다고 생각하고 걸으면 또 기분이 난다르더라고요. 만충정이요? 네.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아이들도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산책할 수 있는. 이 큰 자금성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밑에서는 사실 이 크기와 이런 느낌을 알 수가 없잖아.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금성을 다 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야, 저게 낫다. 왜냐하면 저거 보는데 며칠이 걸려요. 자금성을 다 둘러본다는 거. 아,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들어가려면 줄 서야 되잖아요. 줄을 또 엄청 서야 되고 표도 끊어야 되고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다 건너뛰고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 네. 아, 이거 드라마에서 보던. 아, 여기 기념사진 찍는 곳이에요? 우와. 이거 우리 해주기 전에 한번 빨리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저렴하네요. 우리 한번 해보자. 해주기 전에? 그럴까? 이거 뭐, 이거 해봐야지. 제가 그날에 전통의상 입고 사진 찍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치파워도 입었잖아요. 네, 그때 치파워도 입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배회생장. 안녕. 됐니? 공주만 하면 기쁘십니까? 어쩔, 이제? 이 절경이 어떠십니까? 참으로 아름답서. 아 예? 아니, 오글거라고 했지? 많이 오글거려긴 한다. 셀클 찍어봅시다. 아니, 제가 그리로 갈게요. 네. 아, 오케이. 망우님, 공주님. 공주님 안녕하십니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머리가 불쩍하네. 가까워질 수 없어. 내가 태어났으면 제가 공주에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망우인가요. 아니, 채연 씨는 정말 중국 분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언니, 우리 평민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잘 해봤으니까 해 더 지기 전에. 야금 좀 즐기고 갑시다. 그래, 야경까지 보면 딱 좋겠다. 야경이 너무 예뻐. 그럼 한 4시 정도 올라가면 딱 좋겠다, 그렇죠? 4시, 5시. 야경이 되게 은은해요, 여기가. 너무 화려해서 눈 아프지도 않고. 가족들이랑 와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연인들이랑 와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것들이 보이는구나. 여기 만춘정은 해 질 무렵 때쯤 올라오면 그러니까 일몰도 볼 수 있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이 신도시의 조명, 건물에 들어온 조명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만춘정으로 올라오는 걸 추천하는 것 같아요. 이거 꿀팁이네요. 우리가 이제 또 열심히 봤으니까 또 맛있는 걸 또 먹으러 가야지. 우리 얼마 남았는데? 꽤 많이 남았어, 이 콩물은. 많이 남았어.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많이 남았어. 이거 다 쓰자고요? 다 써야지. 오늘 다 쓸 거야. 자, 먹으러 갑시다. 마라 샹구 먹으러 갑시다. 마라 샹구가 얼마일까? 너무 아끼지 말고 감기면 좀 느리고 와야죠. 네, 다 먹어야죠. 네. 마라 샹구 좋아해? 마라 샹구 좋아해? 마라 샹구 좋아해. 너도 샹구를 좋아하지 참. 나도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한국에서도 약간 코치랑 이런 거 먹을 때도 마라 샹구 꼭 스스도 먹고. 나는 이 음식을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저는 분명보다 이쪽이 훨씬 중독성은 센 것 같아요. 마라 샹구가요? 네, 중독성을 따지자면. 기대하면서 뭐 먹어볼까요? 갑시다. 짜잔. 되게 완벽한 것 같아.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 이 냄새. 이랬는데. 뭔가 그리웠던 냄새 같아. 진짜? 마라 샹구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마라 소스로 해산물이랑 채소랑 고기를 볶은 요리인데. 마라는 약간 산초 혀를 마비시키는 그 맛이 들어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 뭐 잘못먹은 줄 알고 놀란단 말이에요. 나도 짜면 놀랐어. 흠하에 감각이 없어. 이랬는데. 라라도 약간 중독성이 생기는 것 같아. 진짜. 이거 자꾸 생각나 한국 같네. 짜잔. 언니가 맛있는 거를 골라주세요. 그래도 좋아하는 것도 얘기해줘. 새우. 팽이버섯. 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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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단 햄. 햄. 떡도 날까요? 감자도 나요. 이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얇은 면. 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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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다시 끌 것 같아. 이렇게. 소스만 고르고.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치안껏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소스도 다르구나. 채소를. 지금 침을 한 500cc 먹은 것 같아. 물벼채소스. 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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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간. 이거 다 내려올 때까지. 음식이 오지 않으면. 이 금액을 우리한테 주면. 진짜? 오. 오. 나한테 그런데. 고장난 거 아니죠? 고장난 거 아니죠? 고장난 거 아니죠? 아니야. 너무. 아니. 너무 천천하려. 중국에서 유학을 하셨던 분들이나. 살았던 분들이 한국에 돌아오면. 제일 생각나는 음식이. 마라 샹거라고 하더라고. 맞아. 중국 유학생분들이 가장 못 있는 음식이. 이 특유의 향이. 지금 여기 그냥 가게 들어오면서부터. 확 느꼈던. 이 향은.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서. 먹고 집에 돌아가면. 소고까지 냄새가 다 돼요. 진짜로요? 진짜? 그 다음날까지. 향이 강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빨 옷을 입고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빨 옷을 입고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빨 옷을 입고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삼겹찬 찌감? 네. 그런 느낌이 비슷해요. 이거는 그럼 물 건너간 거네? 저거.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미주얼 자체가 한국에서 보던 거랑은 다르지? 색감이. 색감이. 너무 좋고. 아, 취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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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